진짜 나쁜 새끼인게 우리 엄마 모텔 이름을 자꾸 노출해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혼자 계신 모텔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혼자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한쪽 발목을 못쓰고 한쪽 다리를 못써요. 한쪽 발목도 삐어가지고 한쪽 다리도 온천히 퉁퉁 부어갔어요. 굴러가지고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요. 두번이나 한 번 다쳐서 또 한쪽 또 다쳤어요. 한쪽 다쳐서 불편한데 또 그러니까 굴러가지고 근데 그 길을 계속 유튜브에 노출시키고 있고 상호를 상호를 노출시키고 있고 거기 아는 곳이 많고 워낙 가진 사람이 많다. 계속 그러고 나서 저 새끼가 지금 10일째? 10일째 연락이 없잖아요. 10일 동안 연락 없는 동안 저 새끼 내한테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랬어요. 그 모텔 노출이 많이 됐고 놀인 사람이 많다. 조심해라. 제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이야기하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모텔이라고 하면서 주소가 노출되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그걸 자꾸 오픈을 해요. 주소를 오픈하면서 이름을 오픈하는 거죠. 이름을 오픈하면서 놀인 사람이 많다. 세네명이 된다. 또 더 있더라. 노출됐으니까 조심해라. 숨통이 조여오냐. 숨통이 조여오냐. 근데 거기 저희 어머니 모텔이거든요. 어머니 모텔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텔인 것처럼 하면서 숨통이 조여오지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인질 삼아서 저를 협박하고 그러면서 숨통이 조여오냐. 그러면서 숨통이 조여오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모텔로 출시키면서 놀인 사람이 세네명이 된다. 그럼 조심해라. 하면서요. 저 새끼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숨통이 조여오지.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고 내한테는 카톡으로 숨통이 조여오지. 이렇게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저 새끼가요. 인간이 돼가지고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놀인 사람이 세명 네명 있다면서 자표를 찍은 거고. 자표도 찍고요. 근데 그 자표가 제 가게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가게를 자표로 찍어가지고요. 그 본인 가게도 살짝 얘기하는 건. 저도 뭐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 가게를 자꾸. 그 말을 계속 얘기해요. 엄마 가게를. 그러니까 제 가게도 이야기하고 엄마 가게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가게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더. 제 가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 가게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그러면서 자표도 찍어주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가만히 안 둘 수 있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동물 학대하고 해가지고 어머니 삼촌한테 정의 구현 당해 사람들 가서 복수해라. 이거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진천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물 권리 단체들이 와서 칼 들고 한번 난리 친 적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해줄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제 주소를.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벌써 유튜브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신경이 서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도살장에 노출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살장 주인이 엄청 당당하게 고소 취하라면서.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살장 주인이요.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고소 취해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 하기 전에요. 허 목사가 어머니 집을 자표를 찍었어요. 제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을 유튜브에 자표 찍고. 그 도살장 주인이 칼 들고도 도물권 단체를 죽이려다가 다 도망가 버렸다. 한 사람이 전화 왔어요. 고소 취하에. 안 하지 하나 그런거예요. 그거 봐 문헌다니 같은 것들한테. 그런데 본인 와이프 아들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보면은요. 12월달에 고소 들어간 게 있어요. 12월달 자료까지 해서 영상에. 그때도 형수님이라고요. 한번밖에 본 적이 없지만. 허강태가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하고 허위사실하고 욕을 해도요. 자기 부인한테는 형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마지막까지도 자료 보면 영상에 보면요. 형사가 들고 왔더라고요 자료를 저도 봤죠. 그리고 자기가 뭐 여기저기 전에 중재해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봐라 니가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멍멍이 삼촌은 형수님이라고 꼭 이야기하지 않느냐. 니 와이프한테는 고생하신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알고보는 건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는 응급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맨날 뭐 자식을 어떻게 했니 부인을 어떻게 했니 거짓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영상이 있잖아요. 저장이 돼가지고 안 그랬다는 게. 쟤는 거짓말로 그러잖아요. 뭐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거짓말은 드러나고 지가 했던 말들은 지 영상이 진실이 남아 있어서. 제 값을 칠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삼촌 흥분하고 폭발하게 만들어서 사고치게 만들려고 하네요. 삼촌은 양반.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잖아요. 엄마 집 모텔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들여다봅니다. CCTV를. 하루에 수십 번 어머니 집 모텔 CCTV를 들여다봐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고. 진짜 수시로 봐요. 어머니 주무실 때도요. 제가 봅니다. 어머니 주무실 때도 봐요. 우리 어머니 주무실 때 방문 열어놓고 주무십니다. CCTV로. 엄마 있나 안 있나 확인하려고. CCTV로 어머니 있나 있나 확인하려고 방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CT 보면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 저놈이 좌표 딱 찍어놨잖아요. 우리 어머니 집을 내 집이라고. 칼들고 동물권 애들 자기가 위협해서 근처도 모른다는 사람한테도 좌표 찍어 줬잖아요.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좌표를 찍어놨잖아요. 할배 지 가슴이 쪼여는 걸 비유한 듯. 할배님 심장마비올라이모. 아 그러고 내가 이야기 안 해줄까요. 앞전에 사건도 있었지. 이름은 언급하지 마세요. 절대로. 진짜 앞전에 되게 유명한 비즈애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찾아가 가지고요. 차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 찾아가 가지고. 그런 애들 좌표 다 찍어놓은 거예요. 해라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찾아가서 차 때려 부수고 했어요. 걔들이 걔한테 일부러 추운 겨울날 쫀딱 매겨서 죽여버리고 빗동 싸고 이런 거 있거든요. 여행 데리고 가 가지고 일부러 강원도에. 실제로 찾아가 차 부수고 하는 애들이에요. 다 자표 찍어놨 거예요. 자표를. 어머니 집 자표를. 누가요. 허강태가요. 그러니까 주석이 지가 한 짓들을 맨날 내가. 맞아. 위협하고 있는 뭐 짜리 또 헛소리. 맨날 지 이야기를 남이 하잖아요. 그거 제 밤낮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잤습니다 아침에. 밤에 안 자요. 잘 수 없지. 낮에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밤에는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안 자요. 밤에 새벽에 안 자고 아침에 직원들 다 출근하고 아침에 자요. 아침에 자고 밤에는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고 CTV 맨날 봅니다. 계속 주무시는 모습도 봐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광태 안녕. 광태 안녕. 10일 동안 유튜브 안 하고 어디 있어. 뭐 해. 취소를 하고 그러네. 이 취소한다고 안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안 없어진데. 아니 10일 동안. 유튜브 안 하고 뭐 하냐고. 엄마 주소 딱 찍어놓고. 엄마 자표 찍어놓고 뭐 해. 우리 엄마 자표 찍고 너 어디서 뭐 하냐. 어. 너 때문에 새끼야 밤에 이마. 어머니 주무시니까 맨날 시티 보면서. 어 지금. 방범 서고 있다 이 새끼야. 루이 님요. 가만히 두세요. 어. 방범 서고 있어요 이마. 제 얼굴 지적 많이 하더라고. 얼굴 크고 뭐 이렇게. 보니까 딱 그놈이 그놈이네요.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 글 쓰는 게 똑같잖아요. 영상으로도 제 얼굴 지적하고 있잖아요. 막 하자. 또 지적하잖아요. 그죠. 취소를 왜 하노. 여기. 저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주요 채팅이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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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안 보여. 실시간에도. 취소를. 어. 어. 음. 여기는 보이죠. 그 보이는 이유가 스패너라서 보이나봐요. 이 창은. 본 창에도 다 떠있고. 이 창은 스패너이기 때문에 지운 게 보이고. 일반인 창에는 안 보입니다. 어. 나도 스패너데 근데. 하여튼 뭐. 뭐 어쨌든. 계속 말해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 있나요? 늘 제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아 맞아. 또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늘 보고 있어요. 제 영상을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해요. 저의 동태를 살피고 제 영상을 보면서 맨날 보고 있다는 걸 암시를 해요. 자기 영상에. 자기 영상에. 안 본 척을 못 받아야 보니까. 늘 암시를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봤다는 걸 늘 암시를 해요. 봤다는 걸. 자기 영상 만들 때요. 내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집을 자표를 찍어놓고요. 그래서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밤에. cctv를 보면서 방봉을 해요. 집을 지키고 있지만. 어머니 집을 지키고 있지만. 어머니 방 안을 보고 있다니까요. 어머니 방 안을. 화면으로 cctv로. 문 열어놓고 집으신다니까. 그리고 제가 낮에 자요. 낮에. 아 범죄방송인분 안 본다면서요. 삼촌님 잘생기셨구만. 잘만 생기셨구만. 아 잘만. 죄송합니다. 잘생긴가 잘만 생긴가 틀린데 죄송합니다. 항상 이야기 하시는데. 잘생긴 건 아니라고. 미남이 아니라고. 그냥 남자답게 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아 제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마음을 바로 써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나면은. 또 고소가 늘어나요. 고소가 늘어나요. 고소가.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거짓말은 계속 늘어난다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또 병원 치료받고 하니까.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이 딱 들면 어떻게 돼요. 이 문자로 오면 이제 이 말을 해야 될 거에요. 지금 내가 방송에 했던 말을. 맞죠 맞죠. 그 말을 하면 이제 드러나죠. 그 무고가 되면서. 또 막고소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처벌을 받는 거에요. 제가 처벌 받는 거라고요. 또 제가 그러죠. 또 말을 지어내고. 또 거짓말을 하죠. 그니까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내가 겁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또 나한테 또 카톡으로. 숨이 조이지. 라면서. 그러고 영상으로 어제. 막 숨이 조이지. 겁내고 있다 하면서. 또 존나 조롱하죠. 저를. 지영상으로 저를 조롱해요. 우리 한 시간 반 했네. 이게 약발이 받으면 좋은데. 그. 종특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약발 안 받잖아 상대가. 그러면. 지가 더 미쳐나. 저. 여기 지금. 게스트하우스TV님이. 삼촌 진짜 어머니 주위에 누구 오면. 한 물었더라고. 가득에 한 마리 두세워 있는데. 실제로 1일 뒤에 신고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차 뒤에 숨어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차 뒤에 숨어가지고. 어머니 동태를 살피고. 어머니 따라다녀가지고요. 전 얘기했어. 그래서 신고를 여러 번 했거든요. 했는데. 형사 새끼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안 와요. 그러다가. 제가 딱. 저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제가 보는 데서. 차를 세워놓고. 녹화를 시키면서. 형사한테 통화했거든요. 안 올 거냐고. 지금. 지금 몇 달째냐고. 어? 한두 달 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신고 지금 몇 번 들어갔냐고. 만약에 오늘 너 출동 안 하면. 내가 저 새끼 잡아도 되냐고. 지금 내가 잡아도 되냐고. 너가 출동 안 하면 내가 잡아도 되냐고. 그러니까 왔어요. 왔는데 경찰차 오는 거 보고 도망갔어요.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봐라 이렇게. 숨어서. 그 영상도 있고 cctv도. 어머니 동태를 살피지 않느냐. 그 일일이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와서. 어머니 동태를 살피고 숨어있고. 어머니 들락날락을 보고 있고. 차 뒤에 숨어서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형사들이 다. 설문해서. 설문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찍히고 부터 안 와요. 거질만 같이. 영상이 딱 찍히고 부터 안 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말했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말을 안 하다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새끼가 왔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뒤로 안 옵니다. 영상을 찍고. 방송에 이야기하고 부터 안 와요. 지 얼굴 찍혀서 무서워. 진짜. 그날 형사가 안 왔으면. 제가 진짜. 잡았어야 되잖아요. 잡았어요. 맞아. 형사가 놓쳐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네가 지금 출동 안 하면. 내가 잡겠다. 형사가 아니구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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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어요. 형사 같으면. 잡았겠죠. 형사과에서 왔으면. 잡았을 거예요. 형사 아니면. 형사 한번. 잡았을 거예요. 경찰차 타고 안 올 거니까. 네. 사보고 있고 있고. 또 뭐. 달리 잘 하잖아요. 잡아야 했다는 의지도 강하고. 오. 오.